경제 정책 제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지식, 창의성, 노동력 등을 요구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반도체 산업. 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술 제품에서 사용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며 투자 비용도 크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됩니다. 2. 생명공학 산업. 생명공학 산업은 바이오의 약품,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산업입니다. 생명공학 산업은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력, 교육체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됩니다. 3. 정보기술 산업. 정보기술 산업은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산업입니다. 정보기술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함께 발전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됩니다. 4. 바이오 산업.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의약품, 바이오시멘트,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5. IT 산업.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바일 앱 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입니다. 6. 로봇 산업.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공학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로봇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산업입니다. 7. 항공우주산업. 항공기, 위성, 우주선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8. 헬스케어 산업, 의료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9. 신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 술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D 프린팅, 스마트시티, 나노기술 등의 산업들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